요즘 여기저기 사기치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닭을 봉으로 팔아먹고요. 어머머머 임금도 속여먹고요. 대동강도 팔아먹고요. 어머 너무 수려하지 않나요? 사기치기에는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주는 거죠. 일단 수려한 외모 인정하고 들어갔어. 제가요? 은연중에 극 중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농이라는 인물이 이런 외모를 가지고 믿음을 먼저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대동강을 팔잖아요. 근데 대동강이 북쪽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디 가게에서 촬영했어요? 그 강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그래요? 어디 어디 갔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라북도 진암, 강원도 임대, 충청남도, 금산, 경상북도, 안동, 경기도, 여주까지 전국 반반 복국을 다니면서 대동강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와 그렇군요. 항상 우리 매니저님이 운전을 해주시니까 어디로 갔었는지는 정할 가게에 우리 저는 이제 꿈나러 가있고 눈뜨면 아, 여기가 대동강이구나. 그랬구나. 영화 또 장르가 코믹이잖아요. 그렇죠. 걱정 많이 했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웃기거나 이런 것도 잘 하지도 못하고 스크린에서 이제 많은 관객분들한테 재미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코믹스러운 모습들이 고창석 선배님과 라미란 선배님이 있기 때문에 또 큰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내심 이제 영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되게 선배님들을 이기고 싶었어요. 오, 야망하는 남자야? 역시 남달라.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카메라 주변에 스태프 형 누나들이 혼자 막 흑흑대면서 웃음을 참는 그런 모습을 힐끔힐끔 봤거든요. 이렇게 연기하다 이렇게 봤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었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영화가 극장을 해서 영화가 극장을 해서 영화가 극장을 해서. 개봉을 해서. 개봉을 해서. 개봉을 해서. 개봉을 해서. 개봉을 쓴다. 개봉을 해서. 개봉을 쓴다. 이런 모습이 좋은 거죠. 이런 모습이 좋은 거죠. 막 희열을 느끼죠. 제가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야, 이게 다 전략적이었어. 잠시만요. 일부러 때문에. 몸이 탈 때지요. 그래서 이제 개봉을 했을 때 관객분들이 그렇게 웃어주시면 기쁜 배가 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라미란 씨가 우리 유승우 씨의 출연 사실을 듣고 보지도 않고 오케이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대본 리딩 때 선배님을 처음 뵀어요.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웃을 게 없이. 갑자기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처음 뵀었잖아요. 처음에도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품 같았나요? 아니면 여자 품 같았나요? 엄마 품. 엄마 품. 엄마 품. 야,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라미란 씨 엄마 품 같았대요. 엄마요.